네 설날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싱글벙글쇼 3부 4부 오늘 금요일인데요 바로 그분과 그녀를 만나는 날이죠 행복한 식당 되게 좋아하시네요 인사하시죠 우리 또 양준 점장님 그리고 또 우리 수경씨 김수경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H마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뭘 해먹고 또 어떤 세일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뭐 바쁘게 또 설날을 앞두고 있어서 오늘 같은 날은 무척 바쁘죠 아무래도 네 오늘도 바쁘고 내일도 한 번 바쁠 걸로 내일내일 바쁘겠네요 명절 다가오면 뭐가 좀 많이 나갑니까? 제품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과일 과일에서도 배가 가장 파퓰러하고 네 그리고 막 부담없이 사실 수 있는 것 같아서 과일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배사과 네 뭐 가족끼리 모이든지 아니면 남의 집 방문할 때도 가져가도 좋고 네 뭐 냉동식품 같은 건 어떻습니까? 냉동식품은 선물용으로 나이는 게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제 복분자 선물세트 같은 게 있고 뭐 그 정도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만두 같은 것도 많이 나갈 것 같아요 네 만두 사거든요 어제 네 요즘 특히 김치만두가 기술이 좋아져서 김치만두 만드는 회사들이 꽤 많아요 예전과 달리 속이 좀 알차더라고요 예전에는 조금 뭔가 허전했거든요 요새는 많이 괜찮아셨나 모르겠어요 요즘 또 만두국 하실 때 김치만두를 많이 넣으시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면 반반 섞어서 드신다든가 그래서 김치만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럼 세일 상품부터 네 세일 상품 두 군데 같이 세일하는 거죠? 네 항상 달러스 지역에서는 플래너하고 캐롤톤하고 똑같은 상품으로 똑같은 가격에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 세일을 네 그러니까 뭐 서로 다른 게 없으니까 이쪽 가셔도 좋고 저쪽 가셔도 좋고 가급적이면 플래너 쪽으로 가시면 더 좋고 네 자 오늘은 한국 신고배가 파운드당 199 세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지사과 선물 박스가 14불 99전에 나왔고요 포멜로가 낮게 한 개에 2불 90 굉장히 커요 핸드볼 곡만 한가 그럴 거예요 와 그 한 개에 2불 99전이니까 하나 자르시면 먹으면 할 겁니다 네 그리고 텐저린이 파운드에 1불 49전 나와있고요 송화의 오렌지 앞에 화면에 나오죠? 네 이거 크게 한 푸대 조금 크 한 푸대네 진짜 양파 자루가 하나예요 자료에 들어있어요 이거 굉장히 양이 많아요 네 이거 한 백에 6불 99전 세일 나왔습니다 네 괜찮겠네요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당경에 박스로 세일 나왔었는데 이번 주에는 파운드당 2불 29전에 세일이 나왔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바닷가재가 8불 99전 파운드 파운드당 네 던제네스가 역시 파운드에 8불 99전 집에서 파티하실 분들 이거 사다가 쪄서 파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고기도 많이 세일이 나왔습니다 찜갈비 이제 설날이고 하니까 찜갈비 좋죠 찜갈비도 파운드에 8불 49전 그리고 이제 따끈하게 국물에서 샤브샤브 드실 분들 샤브샤브 이제 설기 샤브샤브가 8불 88전 그 다음 생삼겹살 샤브샤브도 역시 8불 88전 양고기 샤브샤브도 8불 88전입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카드 세일이 항상 스마트카드 세일은 좀 강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네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스마트카드가 있어야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급적이면 스마트카드를 발행하시기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 네 많이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쌀 15파운드입니다 이게 쌀 퀄리티가 조금 높은 겁니다 하루하루 쌀이요 네 9불 99전 15파운드 네 그리고 광천녹차김 선물 박스가 8불 99전입니다 8불 99전 꽤 큰데요 네 그리고 바나나 우유 빙그레 바나나 우유가 한 박스에 19불 99전의 세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 식스팩만 가지고 나왔는데 네 박스가 좀 화면에 안 찰 것 같아서 네 네 원래는 그럼 24개들인가요? 네 24개가 들어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불닭볶음면이 4불 99전 점장님 조금만 천천히 해달래요 5720님 조금만 천천히 천천히 바다 젖고 계시나 봐요 네 워낙 상품이 많아서 네 불닭볶음면 아 그리고요 네 불닭볶음면이 네 말씀하세요 잠깐만 자꾸 올라가서 3836님이 배는 지금 7과나 8과 얼마하냐고 지금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조금 전에는 낱개로 파는 파운드당 네 그랬죠 세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이번 주에는 세일이 안 나와 있는데 이번 주에는 안 나왔군요 네 보통 한 23불 99전 정도 해요 네 네 거기서 들락날락할 겁니다 네 네 네 제가 캐롤톤 매장을 떠난 지가 좀 됐게 돼서 네 그쪽 가격 사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대구전 감이 있어요 파운드에 4불 99전 아무래도 설날이고 하니까 대구전 감인 거죠 네 그 전 감이니까 네 아마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썰어서 썰어서 이제 입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옷 입혀서 네 네 주희 씨는 좀 불편하실 거예요 네 네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녹였더니 물이 너무 많이 나와 좀 살짝 녹여서 썰어야 되는 거죠 네 네 아니 그 저기 핸타울로 이렇게 딱 흡기를 습기를 흡수시킨 다음에 한 3시간 있다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 녹아가지고 아 이거 잘한 자랑 죄송합니다 네 가도하찜 기름 자주 안 나오는 품목인데 12불 99전 세일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이브 플러스에 명란절 한국산입니다 명란절 한국산 와 네 원파운드짜리 박스인데요 9불 99전 세일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이니까 믿을만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동원 라이트 스탠다드 참치 4팩짜리 150g짜리 4팩짜리입니다 7불 99전이고요 해오름 꽁치통조림이 1불 79전 해오름 청정생굴이 3불 49전에 세일 나왔고요 그리고 초립동 찹쌀약과가 2불 99전 그리고 넷슬랩 킷캣입니다 킷캣이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인기 있는 과자예요 4불 99전 세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설날이고 하니까 떡국떡 사막떡국떡이 5파운드짜리입니다 5파운드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5파운드 아마 다 끓이시면 아마 식구들이 꽤 양이 꽤 많은데요 꽤 많으니까 한 7,8분은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요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많아요 사이즈도 많고 요즘은 현미떡도 나와 있고 하니까 혹시 당뇨라든가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미떡국떡을 드시면 되실 거고 6불 99전입니다 5파운드에 그리고 해오름 만두피도 2개에 3불씩 세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양쪽 매장 다 자체 세일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또 플래너 매장도 역시 많이 있으니까 오셔서 돌아보시면 또 의외로 좋은 거 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어리굴젓은 안 나와요? 어리굴젓은 담가야 되죠? 네 우리 자체로 제작을 만듭니다 아 그래요? 네 플래너 매장이나 캐롤톤 매장이나 자체 반찬부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가서 반찬부의 아주머니한테 여쭤보시면 안내해 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어리굴젓을 좋아해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그래서 어리굴젓을 담그는 날이 따로 있는데 어리굴젓도 역시 김치하고 성질이 비슷해서 좀 된 거하고 금방 만든 거하고 좀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금방 만든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언제 만들었냐 물어보신 다음에 하루 가져가면 되고 가져가시면 되고 좀 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어리굴젓은 어린 굴이에요? 아니에요 어린 굴이 아니고 말 그대로 굴을 이렇게 좀 매콤하게 해가지고 간을 하가지고 어리어리하게 한 거예요? 어리어리하게 그래서 어리굴젓이군요 저쪽 고령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왔었죠 어린 굴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우리 1033님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전 있잖아요 캐더링이라든지 이렇게 주문할 수 있냐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양쪽 매장도 할 수 있고요 정확한 가격은 제가 모르겠는데 이만한 트레이에 보니까 40불 50불 뭐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무게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매장에 전화하셔서 반찬부 직원 바꿔달라고 하셔서 보다에서 어느 정도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하시면 반찬군이 잘 아시니까 그대로 대답해 주실 겁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거 저런 과자 밥풀 묻어있는 과자 산자라 그러나요? 네 약과, 목, 산자, 유과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 게 사실 한과들 가지고 나왔어요 예전에는 먹을 게 별로 없었잖아요 저런 거 명절 때나 밥풀 때 이렇게 부르기 돼서 명절 때나 먹었거든요 우리 어린 때도 제사 끝나고 나면 언제쯤 저걸 먹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냥 기다리고 그랬어요 맞아 맞아 어릴 때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몰래 가지고 있다가 벽장에서 꺼내주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단 거 먹기가 귀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귀했죠 그래서 저 한과들이 인기였어요 워낙 지창에 널린 거니까 이런 음식들은 사실 나이 드신 분들 뭐 60대 이런 분들이나 많이 찾으시고 젊은 친구들은 많이 안 찾습니다 그리고 밑에 앞에 보면 나물 나와 있죠 나물 종합 나물 무침 있네요 저거 이제 혼밥 쪽을 위한 혼자 그냥 갖다가 넣고 그냥 비벼 먹으면 몇 끼 먹겠어요 네 그걸 잡채도 가지고 나왔고 아니 나물이 종류별로 다 있는데 네 6가지 종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팩에 6가지가 있으니까 아마 혼자 드신다든가 아니면 특히 비빔밥 해서 드실 때 아니 비빔밥에 딱 맞겠어요 네 한 저 정도면 비빔밥 한 3인분 정도 만들 수 있어요 3명이 먹을 수 있겠어요 네 그 정도가 되겠고 한 6가지 나물이 종합되어서 있고 맞아요 잡채도 있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거 해 먹어야지 저거 해 먹어야지 이렇게 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는 요거조거 같이 있어가지고 다 믹스되어 있으니까 몇 끼를 먹을 수 있겠네요 여기는 또 옥수수가 이거 찰옥수수인가 봐요 네 찰옥수수요 강원도 강원도인지 모르겠나 찰옥수수입니다 오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요 그것도 반찬부에서 판매하는 거고 지금 가지고 온 채소하고요 그리고 옥수수는 플래노어에서 만든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수경 씨한테 얘기해서 캐롤톤점에서 뭐 특별한 것도 있으면 가지고 나오고 특별한 게 나오고 같이 좀 이렇게 플래노코도 플래노의 저 팀장님께서 플래노 유명한 통족발 지난주에 제가 가지고 나왔었는데 그거 좀 가서 많이 좀 얘기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맛있다고 통족발 저도 썰어 먹어봤더니 맛이 어때요? 맛이 좋았어요 맛이 좋으셨어요? 네 아주 비계도 알맞고 오늘 특별히 막걸리도 가져왔습니다 예예 막걸리가 보이네요 설이라 고조 생막걸리는 플래노점에서 자체적으로 한 병에 3불 99전 세일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3불 99전에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제품들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저희 싱글벙글쇼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글을 또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깔리빌에서 올려주신 요분은 아까 메일그대화에서도 글을 올리셨는데 우리한테도 또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자 금요일은 행복한 식탁이 있고 점장님이 오시는 날 요분이 이제 항상 왜 시어머니가 기다리신다는 그분이에요 점장님 네 맞아요 그래서 주말에서 뭐 사 먹을까 고민 중이시랍니다 시엄마 사랑이 나라 사랑이고 며느리 사랑이 완제품 사랑 참 말씀 잘하시죠 완제품 사랑 그리고 결국엔 점장님 사랑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가만히 계시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이요 홍어 오이 무침하고요 생선전, 양파만이 들어간 불고기, 고등어찜, 거기에 코다리찜 이 중에서 좀 해드시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을 좀 할인을 하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기억하셨다가 잘 기억했다가 식품부에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금요일마다 맛있는 식탁으로 우리집 식탁을 행복하게 해주셔서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만나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강진이 부르는 땡벌 듣고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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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m have you 지금 되다가 잠이 들겠지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당신은 못 말리는 땡벌 당신은 날 울리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당신은 야속한 사람 당신은 모를 사람 믿다가도 돌아서면 맘에 걸리는 마음 하나는 따뜻한 사람 행복한 식탁 저희 계속 되겠습니다 이치마트와 함께 하죠 이번에는 주말에 뭐해 먹지 우리 김수경씨 담당이시죠 뭐해 먹을까요 명절인데 오늘의 요리는 얼큰 떡국입니다 오 명절에 어울리네 얼큰 떡국 보통 하얗게 먹잖아요 하얗게 먹기죠 저는 생각도 못해봤어요 빨갛게 먹는 빨갛게 먹는 빨간 떡국이에요 빨간 떡국 오 예예 얼큰 떡국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재료는요 떡국 떡 2컵 돼지고기 100g 뭐 차돌박이도 괜찮아요 원하시는 걸로 그 다음에 애호박 4분의 1개 양파 4분의 1개 쌀튼물 5컵 표고버섯 2개 청양고추 하나 대파 조금 되겠습니다 네 간단해요 양념은 그 다진 마늘 1큰술 하고요 고추장 4큰술 새우젓 1큰술 설탕 1큰술 되겠습니다 우선 호박하고 표고버섯 양파 대추 고추를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돼지고기는 미림하고 후추에 넣어서 밑간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떡국 떡은 물에 헹궈서 씻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냄비에 돼지고기하고 양념 재료를 넣고 고기가 익도록 달달 볶아주세요 일단 볶죠 거의 고추장 돼지고기 고추장 찌개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슷하군요 거기에 이제 떡만 넣어서 먹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만두도 넣어도 되죠 그럼요 아까 그 냉동만두 냉동김치만두 라면도 좀 넣으면 맛있겠다 네 아니 뭐 네 네 그 다음에 돼지고기가 익으면 쌀뜨물 부어주시고요 쌀뜨물 근데 그 돼지고기하고 양념하고 잘 베개 잘 볶아주셔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에 쌀뜨물 부어주시고 썰어놓은 그 호박하고 표고버섯 양파를 넣고요 그 센 불에서 좀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이제 끓기 시작하면 그때 떡국을 넣고 떡을 떡이 말랑말랑하게 이제 변하면 이제 고추하고 파 넣고 한 소금 더 끓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부족한 간은 소금하고 후추로 하시면 되고요 네 네 근데 제 생각에 떡국 떡도 괜찮고요 칼국수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생칼국수면 그렇죠 얼큰칼국수 네 몇 가지 몇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야 다용도네 다용도 그렇죠 떡이 없으면 뭐 국수를 넣어도 되고 돼지고기 대신 차돌박이 드셔도 돼요 그렇군요 얼큰 떡국 이거는요 얼큰하니까 그 왜 그 떡국 먹는 설날 좀 과음하신 분들은 다음날 이렇게 끓여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떡도 남았고 떡도 남았고 얼큰하게 한번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또 얼큰 떡국이었습니다 우리 수경씨 수고해 주셨습니다 아우 맛있겠네요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점장님 또 하신 말씀인데 제가 좀 뭐 좀 여쭤봐도 되나요 네 네 여쭤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 또 고객분들도 에치마트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그 익스파이얼 데잇이 나와있잖아요 네 나와있죠 특히 이제 식품부 같은데 요런 거 그거 이제 뭐 지나면은 뭐 어떻게 뭐 직원들도 좀 가져가고 그러나요 아니면 폐기하는지 사실 궁금했거든요 네 나눠먹기도 하는지 그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익스파이얼 되거나 데미지를 입거나 그렇죠 그렇죠 익스파이얼 된 물건 같은 경우는 익스파이얼 되기 전에 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빨리 판매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래서 가끔 마켓에 가보시면 어 저 물건이 의외로 싸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가끔 이제 가격이 날짜가 굉장히 짧은 물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날짜가 짧은 대신에 가격을 많이 다운시킨 거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싸게 사가지고 가셔서 빨리 드시면 되겠고요 네 네 그리고 데미지난 물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값이라든가 아니면 40% 할인해서 이제 클로징 아웃 세일러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커스터머 서비스 앞에 가면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한정돼 있고 내가 원하는 물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반찬부에서 만드는 음식은 대부분 다 그날로 판매가 돼야 돼요 그날 판매가 안 되는 건 다 버려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날 판매가 돼야 되는데 저녁시간까지 판매가 안 되는 거는 뭐 시간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가끔은 그냥 반값에 세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일도 하고 뭐 잡채라든가 뭐 옥수수 같은 거 또 삶은 고구마 같은 거 이제 그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끔 생선도 남으면 예를 들어서 아주머니들께서 이제 음식을 만드셨는데 네 네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어요 나중에 손님이 안 계세요 네 그러면 만들었던 물건이 많이 남아요 많이 남죠 그런 경우에 저녁에 이렇게 세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뭐 그래야죠 뭐 하루 그날 만든 거 그날 다 처분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캐롤톤점에 있을 때는 반찬부 아주머니들한테 오늘 날씨 일기에 뭘 좀 보면서 하셔야 음식을 만드세요 양을 조정해라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린 적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쉽지 않죠 사실은 일기가 특히 여름에 일기가 불순할 때는 네 오후 4시쯤 되면 비가 막 와요 그러면 손님이 또 끊어지세요 그렇죠 그래서 한 2시간 비가 오고 뭐 그러면 저녁시간 돼버리고 맞아요 그러면 만드는 음식은 그냥 남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뭐 버리는 것보다 싸게라도 해서 이제 손이 늙게 나눠드리는 게 더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직원들 익스파일된 물건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위험하죠 대부분 벤더로부터 온 물건들에도 리턴을 처리를 하고요 리턴 처리가 안 되는 건 그냥 폐기처분이에요 폐기처분하고 좀 아깝긴 하지만 그 월마트나 미국 그로스리에서 캔 제품 같은 경우 익스파일됐을 경우에 팔지 못하니까 이걸 무슨 양로원이라든가 고아원에 이렇게 기부하고 그러는 일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양도 많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벤더한테 리턴 시키거나 폐기하거나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제 데미지난 물건들에 대해서 이제 직원들에게 또는 이제 원하는 손님이 있으면 식당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싸게 판매를 한다거나 그러죠 네 우선은 뭐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법적으로 문제도 있고 위생코드가 있죠 위생코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익스파일된 물건을 직원에게 어 너 가져와서 먹어라 이제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건을 가서 먹고서 배탈이 났다거나 탈이 났다 측정도에 걸렸다거나 그러면 법적으로는 그 직원이 우리한테 술을 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 없죠 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아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네 사실은 그럴 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 부딪히기 싫으니까 네 아예 네 없애거나 아니면은 미리 미리 좀 싸게 해서 네 기간 남았을 때 처분하고 네 싸게 주고 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가끔 했었어요 제가 볼 때도 그것만큼은 철저히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시리코드가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해줘야죠 네 네 네 뭐 다른 뭐 질문 또 있으니 그러니까 그런 거기에 붙어있는 익스파이어댄 이런 거는 믿어도 되는 거죠 그럼요 절대로 믿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정육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날짜를 그 기술자들이니까 이 물건이 언제까지 신선하다 그걸 알아요 보통 뭐 일주일 안쪽으로 이렇게 대부분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날짜가 지나게 되면 벌써 고기 자체가 색깔이 변해요 그렇죠 뭐 이제 냉동하고 냉장해놓은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냉동은 상관이 없는데 냉장 같은 경우 그런 이제 후레시한 물건 같은 경우 그런 일이 있는데 또 실제로 날짜가 안 됐다 하더라도 색깔이 가면 그래서 정육 매니저께서 항상 그 셀브를 보시면서 그렇죠 돌아보면서 날짜가 안 됐는데 뭐 이렇게 뭐 색깔이 안 좋은 게 있나 색이 조금 안 좋게 보인다든가 그런 걸 빼내고 이제 그런 작업을 계속 하시죠 네 신경 많이 쓸 거예요 그럴 때는 그 고기 같은 경우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색깔이 변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감추거나 속일 수가 없어요 없죠 없죠 네 색깔이 변했는데 그거 뭐 물감으로 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냥 빼는 수밖에 없습니다 뺀 물건들은 그건 폐기 처분을 해요 네 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 생물을 만지는 부서에서는 그 부익부 빈익빈 형상이 생겨요 아 손님이 많이 계시면 계속 후레시한 물건이 로테이션 되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손님이 별로 안 계시면 이제 그 물건이 계속 잠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마켓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재고 그런 식으로 재고가 오래 가면은 뭐 먹는 것이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신선도가 떨어지고 그런 그 순환의 예측을 잘해야 된다 네 그게 바로 그런 원리겠네요 그래서 좀 속된 말로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마켓에서는 이 정도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 소모될 양만큼만 이제 오다를 해서 판매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죠 욕심 욕심을 많이 냈다가 욕심을 많이 갖다 놨다가 그냥 그러면 남으면은 네 이제 그로서리 물건처럼 뭐 그 익스파일 날짜가 1년 2년 되는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네 야채라든가 생선 정육 같은 경우는 구매할 때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특히 조심해야죠 그래서 사실 손님께서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 팀장들이 생물부서 팀장들이 그런 면에서 많이 머리를 쥐어짜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것도 좀 부지런히 잡고 보셔야겠어요 매대에 있는 상품 같은 거를 그렇죠 그래서 판매될 미래일을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네 우리 또 여기 소비자분들께서 올려주신 게 있는데요 또 과자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판정을 본 적이 있다 이러면서 세일할 때 좀 확인하시고 세일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제 플래너 매장도 그렇지만 캐롤톤 매장도 손님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직원들이 물건을 진열해 놓고 아 이 물건이 뭐 12월 31일 날 익스파일이다 근데 그걸 기억을 해서 그 전에 걷어야 된다 다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일부러 그렇게 놓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럼요 일부러 그렇게 놨다가 손님들이 그 막말로 신고를 해버리면 사실 매장이 피해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요행을 바라지 않고 정석대로 하긴 하는데 가끔 놓칠 때가 있어요 혹시라도 물건을 구입하신 분이 집에 가서 발견하면 언제든지 교체가 되는 거죠 교체가 되고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멀리 사시는 분이 물건을 사셨는데 그런 문제를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즉시 바로 전화만 주시고 그 물건은 가지고 계시고 또 가지고 계신 힘든 물건은 사진만 찍어 놓으시면 나중에 그 다음에 장보러 오실 때 다 처리를 해드리고 일반적으로 아마 손님들께서는 불만이 뭐냐면 그거 가지고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얘 가지고 오세요 바꿔드릴게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플래너 매장이나 캐롤톤 매장이나 내가 사가지고 왔는데 이 물건이 안 좋았다 그리고 익스파일됐다 그래서 전화를 했을 때 무책임하게 그냥 가지고 오시면 바꿔드립니다 이 말보다는 손님께서 불편하실지 모르니까 다음에 장보러 오실 때 그때 가지고 오시면 그때 처리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화받은 당사자가 바로 기록을 해요 어떤 손님이 어떤 물건 가지고 언제 사가지고 가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그분이 한 달에 오시든 두 달에 오시든 간에 내가 언제 전화를 했었다 이 물건 가지고 그러면 찾아봐요 그래서 이제 매치 돼가지고 다 처리가 되거든요 정 그 물건이 상할 것 같으면 사진을 찍어놨다가도 근거로 제시하면 되는 네 그렇죠 서로 보는 서로가 실대하면 되겠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수증은 웬만하면 꼭 보관을 하셔야 되고 영수증이 없다 하더라도 정육비나 생선 같은 경우 보면 패키지에 에치마트 로고가 찍혀 있어요 패키지 레이블에 보면 에치마트 로고가 찍혀 있고 에치마트라는 글씨가 써있기 때문에 그런 거 사진을 찍어놓으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네 아무튼 소비자 입장에서 손님 입장에서 처리해주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의지로 보이네요 가끔 손님들께서 착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점포에 사신 걸 가지고 와셔서 여기서 사셨는지 알고 네 어떤 분은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 2,000사를 취급하지 않는데 2,000사를 가져오셔가지고 바꿔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착각하셨겠죠 네 뭐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하여튼 착각하셨겠지만 고존에 대해서는 고존만 조심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영수증까지 갖고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영수증 없다 하더라도 스마트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카드를 적용하셨으면 그 리스트에 다 나와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다 해결되니까 네 네 하여튼 불편한 거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불편한 거는 꼭 해소를 시켜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우리가 나와서 재미있고 좋은 얘기만 하면 뭐 좋겠지만 또 불편하신 거 있으면 이런 것도 또 살살 긁어가지고 시원하게 해 주시는 것도 우리 또 에치마트 점장님 또 할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죠 맞죠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그 뭐 물건이 맛이 갔다거나 또는 익스파일 되는데 버젓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다거나 그랬다면 절대로 고의가 아닙니다 네 네 네 근데 좀 부지런히 보긴 봐야죠 네 부지런히 보긴 봐야 되는데 하여튼 물건이 많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으니까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절대로 고의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받아들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요 또 1019님이 한과 같은 거는 유효기간이 남긴 남았는데 네 또 이게 얼마 한 달 정도만 남아도 이게 좀 누진다 그러나요 누진다거나 또는 맛이 냄새가 난다거나 그런 게 있대요 유효기간은 남았지만 맞습니다 네 네 네 그 한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안에 조청이나 조청 성분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잠깐 동안은 상관이 없어요 뭐 일주일 일주일 이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뭐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밖에 내놓게 되면 이게 눅져요 흐물흐물해지고 네 흐물흐물해지고 이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때 저희들도 물론 이제 이 물건을 단기간만 내놓고 팔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설날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냉장 판매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날짜가 그렇게 남았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날짜가 남아서 정상이 아닌 물건은 저희가 책임져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셔서 이게 날짜가 안 되는데 눅져서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좀 그렇다 맘에 안 든다 말씀하시면 다 처리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뭐 소비자 연합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분한테 막 물어보고 막 그러니까 네 명절이 내일입니다 네 또 우리 또 점장님 하신 말씀 있으시면 네 뭐 명절 그 이제 설날입니다 네 내일 설날인데 네 고객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려면은 저희 마켓도 큰 책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더 신선한 음식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점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수경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분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